5월 7일 화요일 안식일의 신성성을 드러낸 삼중기적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난한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출애굽기 16장 35절 오랜 세월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의 거룩함을 마음에 새겨주는 세 가지 기적이 매주 일어났다. 여섯째 날 만나가 두 배로 내린 일, 일곱째 날에는 하나도 내리지 않은 일, 평소에는 시간이 지나면 상하던 만나가 안식일에는 달고 깨끗한 상태로 온전히 보존된 일이다. 안식일이 수많은 사람의 주장처럼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만나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내 광야에 이르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의무로 여겼다. 만나가 내리지 않는 안식일을 대비해 금요일에 만나를 두 배로 거둘 때마다 거룩한 쉼의 날은 그들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누군가 안식일의 만나를 거두러 나갔을 때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느냐라고 따져 물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지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곧 가난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었다. 40년간 그들은 이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다음 없는 보살핌과 따뜻한 사랑을 매일같이 되새겼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심해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라고 전한다. 천사가 제공한 음식인 것이다. 하늘의 곡식을 공급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마치 곡식이 물결치는 비옥한 가나한 들판에 둘러싸인 듯 부족함이 없다는 교훈을 매일 배웠다. 부주화 선지자 296에서 297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난한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출애굽기 16장 35절 대륙선교회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선교사들의 건강과 영적 무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